일본이 기습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. 당시 우리 산업계는 공장을 멈춰야 하는 그야말로 비상상황이었는데 그 위기가 기회가 돼 현재 대일 의존도는 낮아지고 우리 산업 경쟁력은 더 좋아졌습니다.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. 이상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. 방호복을 입은 직원들이 한창 일하고 있습니다. 반도체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는 물론 해외 업체들의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업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오히려 매출이 20% 이상 늘었습니다.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경쟁력이 크게 강화됐는데 일본 수출 규제의 핵심이었던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은 2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하거나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췄고 13개에 불과했던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소부장 기업도 9배 이상 늘었습니다.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 역시 지난 2019년 31.4%에서 24.9%로 감소했습니다. 하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. 대일 의존도는 여전히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원천 기술 역시 일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기술의 난이도가 높은 계산들이 많은 거죠. 또 일본하고 관계도 또 회복이 돼야 되죠. 산업계는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함께 한일 관계 개선 노력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. TV조선 이상면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막 cariscope